오늘은 여러분께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패배주의에 대한 내용과 방조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여성단체들과 여성시대 같은 각종 fm리스트들의 모체격인 워마드에서 훈련병 사망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고인의 장례식 일정을 찍어 올리며 재기에서 응디를 내줬다는 혐오를 하고 있으며 고인의 영정사진을 찍어 올리고 고인의 영정사진에 더러운 합성을 해서 고인을 모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론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혐오글의 여성들은 수퇴직 한 마리 다진곡이 되었다고 불할값 사지 마라. 너가 죽어서 여자들은 너무 기쁘노 많은 한남군무새들에게 귀감이 되는 죽음이어서 다행이노. 군대가 힘들다 할 때마다 힘들면 너 따라서 죽으면 되는 게 다 게을러서 군대를 즐기는 거다. 라는 조롱을 하고 있다고 공론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론화는 수많은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실제로 육군 공식 소통 커뮤니티인 더캠프에서는 워마드의 더러운 남성 혐오와 군인 혐오에 대해서 대까리에 총 맞은 기생충 같은 여자들이 천지에 깔려있다. 안보무임승차하는 쓰레기들 지켜준다고 내 아들이 청춘과 목숨을 바치고 있다는 게 분통터집니다. 환장하겠고 너무 잔인한 말을 하네요. 아들 무사무탈하게 일하는 닉네임을 가진 부모님의 걱정. 저런 것들 지켜주고 편안하게 길거리 활보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 아들들이 불쌍하다. 진짜로 불쌍하다 아들들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온다. 고인에 대한 일말에 양심이 있는 건지 뇌속이 궁금하다. 야 인연들아 니들은 남염하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거 선택이잖아. 근데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아들들은 군대라는 곳에 귀속되어서 계급갑질로 개고생 중이다. 이들이 어쩌다 남염이 생겼는지 이해를 백번 해보려 해도 지금 입소 9일차의 부당한 얼차려로 목숨을 다한 병사에게 이딴 글을 쓰면 안 되는 것이다. 남성 여모를 떠나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다. 라는 격한 반응을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보이는 울분과 분노가 보이십니까? 실제로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분들은 저희 공론화에 분노를 하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분노를 보이는 건 아닙니다. 남초 커뮤니티 중 하나인 개드립에서는 이 공론화 글에 대한 첫 댓글이 이런 걸 모아서 올릴 필요가 있냐 라는 댓글로 시작을 하니 말이죠. 똥간에서 손으로 똥을 퍼다가 보여주는 심리가 이해가 안 간다. 라는 말을 하고 사람들도 꽤나 많다는 게 조금 놀라울 따름입니다. 물론 이 댓글을 쓴 사람은 수많은 정상인들의 지적과 비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지만 워마드는 여성시대와 마찬가지로 인간 쓰레기들 모아놓은 곳이니까 그러려니함. 사람 새끼들 아닌 곳에 그름 퍼오지 마라. 라는 반응을 꽤나 많은 남성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다른 남초 커뮤니티를 봐보겠습니다. 혐옥을 좀 안 퍼오면 안 되냐? 똥통에 들어가서 똥이 더럽네 이러면 어떡하니?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죠. 물론 저런 반응은 한두 개의 댓글일 뿐이고 수많은 정상인들은 워마드의 행동에 대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대의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은 한 목소리로 저 워마드 발언에 대해 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군대에 갔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여론을 만들어내는 남성들 중 일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방관자 혹은 방조자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죠. 여자들은 살인자 이은혜도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응원하고 고유정도 응원하는데 애석하게도 저쪽의 무지성 결진만큼의 화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아쉽네요. 오물통에 들어가서 오물이 더럽다 이러면 어떡하냐라는 저 말 그러면 오물통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워마드에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고인을 향해 더러운 혐오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오물 같은 곳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고 방조하는 게 맞는 일일까요? 부디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방조하고 방관할 건가요? 어차피 목소리 내봤자 안 변한다 한국얼로는 나고 아니라 절대 기사 한 줄 안 내줄 거다. 라는 거 저도 잘 알고 힘 빠지는 거 맞는데 그렇다고 저렇게 고인모독하고 혐오하는 걸 가만히 방관해야 합니까? 부디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의 손으로 챙기시길 바랄 뿐이네요. 안타까운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지 말고 워마드의 군인 혐오에 대해 국방부에 민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저런 것들 지켜주고 편안하게 길거리 활보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 아들들이 불쌍하다.